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출마했던 종로구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억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지역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로 당선된 지역이고 앞으로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에 출마할 경우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시 보궐선거가 치료될 것인데 자신이 지금 조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료해지면 황교안 대표도 자연스럽게 보궐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렇게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본인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종로구 조직위원장직에서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지역구의 당무감사도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총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과 식사 등을 하면서 물밑에서 전개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에 현재 초선 의원들 공천을 많이 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지금 황교안계로 굳이 분류하자면 황교안계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 전 대표 측근은 지금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에서는 황 전 대표가 그동안 종로구 지역구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고 물밑에서 이렇게 잠행을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해에 있을 대선에 뭔가 출마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황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목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게 아주 불리한 정국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의 행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했고 그리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을 갑자기 거구로 몰아버리고 거기와는 연대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고 그리고 대신에 탄핵파였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들과 연대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굉장히 흐트려 놓았다. 말하자면 진보 또는 중도진영, 개혁 이러한 세력들과 손을 잡는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집토끼와 산토끼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쳐버린 셈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도를 잡아야 한다. 이런 명분에 집착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많이 매달렸던 것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조건을 내고 그렇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탄핵은 묻지도 않고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정당 이름을 바꿔버렸고 그리고 새 집을 짓고 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자클릭이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임박해서 보수진영에 우파진영에 결집을 해도 뭐할 판에 오히려 광화문 광경에서 거세게 투쟁해왔던 아주 우파 국민들과 결연을 절연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 우파 진영들이 새로운 독자 정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화문에 있었던 정가훈 목사와 김문수 전 지사 등 해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정당이 분열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파 분열이 됐던데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결국은 황교안 전 대표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에 아주 일방적인 독주를 했던 자파 정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당시에 야당이 투쟁은커녕 민주당의 이중대익화를 했다. 결국은 당의 정체성 이념 등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영역을 늪혀주다 보니까 중도, 통합 또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란 이름으로 좌칼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행보로 나온다고 하면 지금 대선을 나갈 사람들 또한 앞으로 유승민 등등 해서 탄핵했던 사람들끼리도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보수 진영에 또다시 큰 분열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고 서로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지금 잔맹을 하고 있다 하는 시각이 많은데 특히 황교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관을 지냈고 총리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투쟁하거나 견제하거나 심지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조치, 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핵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선거 사유로 총선이 치러질 때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당의 색깔을 완전히 좌클릭했다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여당에 맞붙여서 치열하게 싸웠던 차명진, 김대호 의원 이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를테면 세월호 텐트 안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서 제명을 해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거 도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파 쪽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선거를 참패했다 하는데 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파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우파가 단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깃발을 들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심점이 없는 우파가 또다시 더 큰 분열을 해서 야당이 집권을 연장해 주는 데 도와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은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보수 분열과 좌클릭 총선 패배에 대한 악몽의 그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전 대표는 이제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 참패에 책임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 나갈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 석방운동 또 그리고 현재 구속된 우파 인사들의 석방운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같은 것도 이미 우리가 검증을 했고 그랬는데 또다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리고 정치에 실패한 자 그리고 패배한 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또다시 재기삼기를 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출마 본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지금 싸늘한 국민들이 여론 그리고 우파 진영의 아주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우파 진영에 무분별하게 대선 후보에 나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데 전부 다 밀알이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